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. 여기 하면 또 재규어니까 되든 안 되든 재규어를 찾아가서 좀 헤매보고 저하고 종혁이 종혁이하고 둘이는 재규어를 좀 찾아보고 나온다는... 사실은 재규어가 이 구글에 사는 육식동물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동물이라고 생각해요. 중남미에서. 그래서 정말 먼발치라도 볼 수 있으면 성공한 거고. 꼭 봤으면 좋겠다. 되든 안 되든 가보겠습니다. 화이팅 화이팅. 종혁이한테 배웠거든요. 조심해서 갔다오고 너무 무리하진 말고 내일 아침에 보자. 화이팅? 양면이 보시죠. 화이팅! 화이팅! 여기. 정원인. 짜보 고기. 장광은 핵득이 최소화의 첫 번째로 1주일을 받았어요. 2주일. 이 장소는 장소가 전체 부산으로 장소가 부산으로 이 장소가 날아가서 여기. 이제? 어디? 장소가 어디서 찾았나요? 장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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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자기 영역을 표시해놓은 거래요. 친구가 오늘 정글 안내를 해서 나빠요. 대교 전문가는 자문을 구하니까 향수가 토동 중에 나와있어요.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알 수 있어요. 여기 있는 게 아니예요. 자고라이와.. 자고라이버? 네. 아니요. 그럼요. 네. 아, 저기 옆으로 가는 길이 꼼꼼하구나, 못보면 서운하겠군요. 빈집이래요, 빈집이래요, 빈집이래요. 빈집이래요, 빈집이래요, 빈집이래요. 어, 새끼 있어! 어, 새끼 있어! 아, 새끼가 있어! 새 등지고, 여기 새가 있어요. 저기 뭐하세요? 모하모. 있다. 있다. 나무까지도 잡혀 놨다. 저거랑이. 몰라. 그냥 안 가시고. 새 입 벌리길래. 뭐하고 줬으면 해서. 저거. 지렁이. 지렁이 먹을 거 아니에요. 저 지렁이 준거죠. 스모ze. 미션이 reductions uğr yscy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